1. 모파산의 작품 모파산의 목걸이입니다. 모파산은 19세기 프랑스 소설가로 현실주의적인 요소와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유명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이 바로 모파산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의 전개와 나중에 반전을 일으켜 저에게도 많은 강한 인상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과 반전이 있는지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목걸이 모파산 운명의 잘못이랄까 간혹 하급관리의 가정에 예쁘고 귀여운 여자아이가 태어나는 일이 있다. 그녀도 그런 고운 처녀였다. 지참금이 없고 유산이 굴러 들어올 만한 데도 없으며 행세께나 하는 돈 많은 남자를 만나 귀여움을 받으며 아내로 맞아질 그런 연출도 없었다. 그녀는 문부성에 근무하는 한 하급관리가 청혼하는 대로 결혼하고 말았다. 몸치장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형편이 못되어 간소하게 지냈지만 원래보다 낮은 계급으로 절약한 여자가 불쌍하듯 그녀는 행복하지 못했다. 여자란 본래 신분이나 혈통과 무관하게 그들이 지닌 아름다움과 매력이 곧 그들의 태생과 가문 구실을 하기 마련이다. 타고난 기품, 본능적인 우아함, 재치 그런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등급이며 하급계층의 처녀도 높은 신분의 기부인과 나란히 설 수 있게 하는 것 아닌가. 자기가 온갖 좋은 것, 값진 것을 누리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그녀에게 매일매일의 구차스러운 살림이 고통의 연속일 뿐이었다. 초라한 집, 얼룩진 벽, 부서져가는 의자, 누더기 같은 빨랫줄에 빨래가 널린 것까지 모두가 보기 싫고 괴로움의 씨앗이었다. 같은 계급의 다른 여자라면 그다지 마음 상하지 않을 그 모든 것이 그녀를 괴롭히고 부하를 돋구었다. 부르타뉴 태생 여자애를 하나하녀로 두었지만 이 소녀를 볼 적마다 절망적인 안타까움과 미칠 것 같은 꿈이 떠올라 시달리곤 했다. 그녀가 항상 꿈에 그리는 것은 동양풍 벽거리가 걸려있는 조용한 거실에 청동으로 만든 촛대에 불이 켜진 그런 풍경이었다. 거기 짧은 바지를 입은 건강한 하인 둘이 의자에 파묻혀서 졸고 있다. 실내가 너무 따뜻해 깜빡 졸고 있는 것이다. 고급 비단을 깐 넓은 객실도 그녀의 몽상에 떠올랐다. 진귀한 골동품들이 가득 찬 의리의리한 가구들.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은 모든 여자가 선망하는 유명인들이었다. 그런 가까운 친구들과 오후 5시에 모여 그윽한 향기로 가득 찬 멋진 살롱에서 고상한 대화를 나눈다. 저녁을 먹을 때 사흘이나 빨지 않은 식탁불을 씌운 둥근 식탁에서 남편과 마주 앉는다. 남편은 수프 그릇 뚜껑을 열며 기쁜듯이 야 이 수프 맛있겠는데 이보다 맛있는 건 세상이 없을 거야 하며 큰소리로 말한다. 그럴 때면 의뢰 그녀는 의리의리한 만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번쩍거리는 은식기, 요정이 사는 숲 가운데 이상한 새나 옛날 이야기의 인물이 수놓아진 벽거리, 고급 그릇에 듬뿍 담아 내놓은 산의 진미가 있다. 송호의 빨간 고기나 기름진 병아리의 부드러운 날개를 입에 넣으면서 속삭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스핑크스처럼 신비한 미소를 띠고 여성의 환심을 사려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그녀는 그런 광경이 떠올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나들이 옷도 없고 장신구도 없고 뭐 하나 갖고 있는 게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좋아하는 것은 그런 것뿐이었다. 그런 것을 위해 자기가 태어났다고 그녀는 항상 느끼고 있었다.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것,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사람들의 화제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이 그녀의 간절한 소원이었다. 그녀에게 돈 많은 친구가 하나 있었다. 수도원 학교의 기숙사 동창이지만 지금으로선 만날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만나고 돌아올 때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다. 며칠이고 연거푸 울며 세우는 때도 있었다. 분하고 억울하고 절망과 비탄이 얽힌 마음에 서였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손에 큰 봉투를 들고 신이 나서 돌아왔다. 이것 봐! 이거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야! 아내는 급히 봉투를 열어 인쇄한 카드를 꺼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있었다. 문부성 장관 및 조르주 랭보노 부인은 로아젤 씨와 그 부인을 오는 1월 8일 월요일 밤 관저에 오십사 초대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기대처럼 기쁜 마음으로 어쩔 줄 몰라 하기는커녕 아내는 분한 듯 식탁 위에 초대장을 내던지며 중얼거렸다. 이걸 갖고 어떡하라는 거죠? 아니 여보, 난 당신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여간에서 외출하는 일도 없으니 이건 참 좋은 기회야. 이걸 얻으려고 다들 무척 애를 썼지. 서로 이걸 가지려고 했으니까. 원하는 사람이 많은 데다 더구나 아랫사람들에겐 몇 장 나오지도 않았어. 가 봐, 이름 있는 사람들만 모이거든. 아내는 약이 오른 눈초리로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그런 곳에 뭘 입고 가라는 거예요? 남편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극장 갈 때 입은 옷 있잖아. 그거 참 좋아 보이던데, 내겐. 남편은 그만 입을 다물었다. 멍하게 아내를 바라봤다. 울고 있지 않은가. 커다란 눈물방울이 두 눈 끝에서 입가로 스르르 떨어지는 것이었다. 왜, 왜 그래? 남편은 더듬듯 말했다. 간신히 괴로운 심정을 가라앉힌 아내는 젖은 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제겐 나들이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파티에는 갈 수 없어요. 옷이 많은 부인이 있는 동료 어느 분에게나 초대장을 드리세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여보, 마틸드. 어때? 얼마쯤이나 하는 거야? 그런데 입고 나가서 부끄럽지 않고 다른 때도 입을 만한 그런 옷 말이야. 멋있으면서도 수수한 그런 옷으로 말이야.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봤다. 조금밖에 벌지 못하는 이 하급 관리 남편이 깜짝 놀라서 대뜸 비명을 지르며 거절하지 않을 정도로 돈을 타내려면 얼마 정도를 말해야 할까. 마침내 주저하면서 그녀는 대답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400프랑만 있으면 그럭저럭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약간 창백해졌다. 꼭 그만한 돈을 따로 남겨두었던 것이다. 엽총을 사서 오는 여름에 친구 너댓명과 함께 낭때르 근교로 사냥을 갈 예정이었다. 그 친구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그쪽으로 종달새를 잡으러 가곤 했다. 그렇지만 남편은 대답했다. 로아, 400프랑은 어떻게든 만들어보지. 대신 멋진 옷을 만들어야 해. 무도의 날이 가까워졌다. 로아질 부인은 뭔가 생각에 잠겨 불안하고 안절부절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들이 옷은 이미 다 완성돼 있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물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당신 사흘 전부터 뭔가 이상한데? 아내는 대답했다. 장신구랄 게 하나라도 있어야죠. 보석 한 개도 없어요. 몸에 붙일 것이 하나도 없다니. 궁상을 떠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날 밤 모임엔 수채 안 가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남편은 대답했다. 꽃이라도 달면 되잖아. 계절이 계절인 만큼 산뜻할 거야. 10프랑만 내면 아주 멋있는 장미꽃 두세 송이는 살 수 있을 거야. 아내는 코드숨을 쳤다. 안 돼요. 돈 많은 여자들 틈에 끼어 궁색한 꼴을 보이는 것처럼 창피한 건 없어요. 갑자기 남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도 바보로군. 당신 친구 포레스터 부인에게 가서 장신구 좀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되잖아. 서로 친하니까 그 정도 부탁은 들어줄 거야. 아내는 환호성을 올렸다. 그렇네요. 어쩜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튿날 그녀는 친구를 찾아가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했다. 포레스터 부인은 거울 달린 장롱으로 가서 커다란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며 로아젤 부인에게 말했다. 자, 좋은 걸로 골라봐. 로아젤 부인은 먼저 팔찌를 보고 그리고 진주 목걸이 다음에는 기막힌 솜씨로 세공한 금과 보석으로 된 베네치아산 십자가 장신구를 살펴보았다. 거울 앞에 서서 이것저것 달아보고 망설였다. 그렇다고 쉽게 단념하고 돌려주지도 못했다. 딴 건 없어? 또 있어. 찾아봐. 어떤 게 네 마음에 들지 나는 모르니까. 한순간 로아젤 부인은 바라던 것을 찾았다. 까만 비단으로 쌓인 상자 속에 찬란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억제할 수 없는 욕망 때문에 몹시 울렁거렸다. 그것을 집으며 그녀의 손은 떨렸다. 목걸이가 감추어지는 옷이었지만 그래도 그 목걸이를 달아보고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을 보면서 도치됐다. 그녀는 주저하며 불안에 목이 잠겨 물었다. 이거 빌려줄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충분해. 그럼 그럼 괜찮아. 로아젤 부인은 친구의 목을 껴안고 마구 입을 맞추고 보석을 갖고 도망치듯 돌아왔다. 파티 날이 왔다. 로아젤 부인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녀는 어느 여자보다 아름다웠고 점잖고 우아하고 명랑하게 웃고 너무 기뻐서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남자란 남자는 모두 그녀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그녀를 소개받고 싶어했다. 정부의 높은 사람들이 모두 그녀와 왈츠를 추려고 했다. 장관조차도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취한 듯한 기분으로 정신없이 춤을 추었다. 괴락에 취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 미모의 승리 이 밤의 영광스러운 성공 이 모든 아부와 찬미 욕망이 일깨워지고 여자의 가슴에 더할 나위 없이 달콤하기만 한 승리 그러한 것에서 생기는 행복의 구름 그 속에서 일체를 잊었다. 파티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끝이 났다. 남편은 자정이 지나자 다른 세 사람의 남자와 함께 사람이 드문 조그만 방에서 자고 있었다. 이 세 신사의 부인들도 한바탕 마음껏 즐겼던 것이다. 남편은 아내의 어깨에 돌아갈 때 입으려고 갖고 온 옷을 걸쳐주었다. 평상시 입는 소박한 옷으로 무도회의 화려한 의상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 역시 그걸 느끼고 급하게 길거리로 몸을 피하려 했다. 화려한 모피를 휘감은 귀 부인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남편과 로아젤이 거리에 나오자 차라곤 한 대도 눈에 띄지 않았다. 둘은 멀리 달려가는 마차들을 부르면서 거리를 걸었다. 마차를 찾을 수 없자 둘은 맥이 풀려 추위에 벌벌 떨면서 세르강 쪽으로 걸어 내려갔다. 강가에서 겨우 마차 한 대를 잡았다. 날가 빠진 밤에만 나타나는 작은 마차로 대낮의 파리에서는 그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 나타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차였다. 이 초라한 마차를 타고 두 사람은 그들의 집에까지 갔다. 그들은 침울한 기분으로 집에 들어갔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다. 그녀는 감회에 잠겼다. 남편은 아침 10시에는 직장에 나가야 한다는 것에 새삼 생각이 미쳤다. 그녀는 어깨를 감싼 옷을 벗어던지고 거울 앞에 서서 다시 한 번 자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려 했다. 도련 그녀는 소리쳤다. 목걸이가 없어진 것 아닌가. 벌써 반쯤 옷을 벗은 남편이 그 소리를 들었다. 왜 그래? 아내는 미친 것처럼 남편을 돌아보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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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포레스터 부인에게서 빌려온 목걸이가 없어졌어. 남편도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뭐, 뭐, 뭐라고? 설마? 둘은 함께 드레스의 갈피, 망토의 구석구석 주머니 속까지 다 찾아보았다. 목걸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남편은 몇 번이나 물었다. 무도회에서 나올 때 분명히 갖고 있었어? 그럼요. 저택 현관을 나올 때 손으로 만져본 걸요? 하지만 거리에서 없어졌다면 떨어지는 소리라도 났을 텐데 마차에서 떨어뜨린 것이 틀림없어.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마차 번호 기억하세요? 아니, 당신은, 당신은 번호 못 봤어? 오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절망적으로 얼굴을 마주 봤다. 결국 로아젤은 다시 옷을 입었다. 우리들이 걷던 길을 다시 한번 가보자. 혹시 찾을지도 모르니까. 남편은 그렇게 밖으로 튀어나갔다. 한참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경찰에도 가고 신문사에도 가서 분실물 신고를 했다. 마차 조합에도 가보았다. 한마디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돌아다녔다. 아내는 이 천지가 뒤집힐 것 같은 재난 앞에서 하루 종일 어쩔 줄 모르고 혼나간 사람처럼 절망에 빠져있었다. 남편이 말했다. 보레스토 부인에게 목걸이 고리가 망가져 수리하러 보냈다고 편지를 쓰도록 해.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아내는 남편이 일러주는 대로 편지를 썼다. 일주일이 지나고 모든 희망의 줄이 끊어졌다. 로아젤은 갑자기 대여섯 살은 더 늙어 보였다. 이튿날 부부는 목걸이가 들어있던 상자를 들고 상자 속에 이름이 쓰여진 보석상을 찾아갔다. 보석상은 장부를 조사해 주었다. 두 사람은 이 보석상에서 저 보석상으로 기억을 더듬으며 비슷한 목걸이를 찾아 헤맸다. 둘 다 마음의 고통과 불안으로 심하게 앓는 사람들 같았다. 파레 로아의 야르의 어느 상점에서 두 사람은 찾고 있던 것과 똑같은 다이몬드 목걸이를 발견했다. 4만 프랑이었다. 그러나 3만 6천 프랑까지는 가격을 깎아준다고 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사흘 동안 목걸이를 팔지 말아달라고 보석상에 부탁했다. 2월 말까지 원래 목걸이가 발견되면 3만 4천 프랑으로 환불해준다는 약속도 받았다. 로아젤은 부친이 남겨준 1만 8천 프랑을 갖고 있었다. 나머지는 빌려야 했다. 그는 돈을 꾸었다. 이 사람에게 천 프랑, 저 사람에게 오백 프랑 하는 식으로 돈을 꾸고 여기서 5루이, 저기서 3루이 꾸느라 수많은 차용증서를 썼다. 목숨 같은 증서를 저당 잡히기도 하고 고리 대금업자와도 거래하고 온갖 사채업자를 찾아다녔다. 나머지 평생을 몽땅 바쳐도 갚을 힘이 있을지 생각할 여유도 없이 마구 서류에 서명했다. 미래의 불안에 떨며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절망적인 생활과 모든 물질적 제약, 정신적 고뇌를 생각하면서 그녀는 새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으러 보석상에 갔다. 그리고 계산대 위에 3만 6천 프랑이란 돈을 올려놓았다. 로아젤 부인이 포레스토 부인에게 목걸이를 돌려주러 갔을 때 부인은 약간 기분이 나쁜 듯 쌀쌀한 말투였다. 좀 더 일찍 갖다 줘야지. 나도 언제 쓸지 모르잖아. 포레스토 부인은 상자 뚜껑을 열어보지도 않았다. 로아젤 부인은 마음속에서 은근히 친구가 상자를 열어볼까 두려웠다. 물건이 바뀐 것을 알아차리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뭐라고 말했을까? 나를 도둑으로 생각하진 않았을까? 로아젤 부인은 빈민들의 생활,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무서운 생활을 직접 체험하게 됐다. 물론 그 점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이 무서운 빚을 갚아야 한다. 갚지 않으면 안 되니까 무조건 갚아야 한다. 그녀는 한여를 내보내고 집도 싸구려 다락방을 빌려 이사했다.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것, 부엉일이 얼마나 짜증나는 것인지 그는 알게 됐다. 식기도 손수 씻었다. 장밋빛 손톱은 기름 묻은 그릇과 냄비 바닥을 닦느라 다 달았다. 더러워진 속옷, 셔츠, 걸레도 자기가 빨고 줄을 매달고 널어 말렸다. 매일 아침 큰길까지 부엌 쓰레기를 운반하고 물을 길어올렸다. 계단마다 한 번 멈춰 숨을 돌리면서 하층 계급 여자와 똑같은 차림으로 거리낌 없이 바구니를 팔에 낀 채 과일집에도 자파점에도 갔다. 가서 막된 말을 들으면서도 한 푼이라도 깎아서 물건을 샀다. 매달 어음을 지불해야 했다. 그래서 지불을 연기할 수 있었다. 남편은 매일 밤 어느 상점에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맡아했다. 때로는 밤에 싸구려 서류 복사일까지 하곤 했다. 이런 생활이 10년이나 계속됐다. 10년이 지나서 두 사람은 빚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깡그리 갚았다. 터무니없는 고리대금, 이자, 쌓이고 쌓인 이자의 이자까지 완전히 빚을 다 갚은 것이다. 로아젤 부인은 이제 할머니 같았다. 드세고 우락부락하고 지독한 여자. 가난에 찌든 단단한 아줌마가 되었다. 머리도 제대로 빗질하지 못하고 스커트가 볼품없이 구겨져도 태연했다. 굵은 목소리로 짓거리면서 벌개진 손으로 물을 첨벙대면서 마루를 닦았다. 그렇지만 이따금 남편이 직장에 나가고 없어 한가할 때면 창가에 앉아서 옛날 그 밤 무도회에서 있었던 일, 자기가 그렇게도 아름답고 그렇게도 칭송을 받으며 여왕처럼 행세했던 무도회의 일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 목걸이를 잃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누가 알 수 있으랴? 인생이란 참으로 기묘한 것, 참으로 변화무쌍한 것이다. 한 사람이 파멸하거나 반대로 구원을 얻거나 하는 것이 다 그렇게 사소한 것 하나로도 충분한 것이다. 어느 일요일, 그녀는 일주일 내내 고대계이란 생활에서 한숨 돌리려고 상제리제로 산책을 나갔다. 그때 아이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포레스터 부인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젊고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로아젤 부인은 가슴에 무언가 뭉클 침이로 오는 것을 느꼈다. 이제 말을 해줘야지. 이미 빚은 몽땅 갚았으니까 전부 말해야지. 무엇이 겁나 말하지 못한단 말인가. 그녀는 터벅터벅 친구 곁으로 다가갔다. 잘 있었어, 잔르? 상대는 로아젤 부인을 알아보지 못했다. 허름한 옷차림의 여인이 이렇게 허물없이 친구처럼 부르는 것에 놀란 것이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저, 실례하지만 저는 혹시 댁이 잘못 본 게 아닌지. 나 마틸드 로아젤이야. 상대는 깜짝 놀랐다. 뭐? 마틸드? 이렇게 변했구나. 너무 변했어. 그래, 변했어. 무척 고생을 했단다. 그게 너를 만나고 나서부터야. 다 너 때문이었어. 뭐? 나 때문에? 왜? 너 기억나니?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말이야. 장관 땡 무도에 가느라고 내게 빌려준 거 말이야. 그럼, 그럼 기억하지. 그게 어쨌는데? 그게 말이야. 그걸 내가 잃어버렸어. 뭐라고? 그때 나한테 돌려줬잖아. 아주 비슷한 딴 걸로 갖다 줬어. 꼭 10년이 걸렸구나. 그 돈을 갚느라고. 잘 알겠지만 우리들처럼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선 그리 쉽지 않았어. 아무튼 겨우 끝이 났어. 이제 마음이 편해. 포레스터 부인은 우뚝 멈춰 섰다. 내 것 대신 다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샀단 말이야? 응, 그래. 너 몰랐구나. 하긴 모양이 똑같은 목걸이였으니까. 그녀는 자랑스러운 듯 순진한 웃음을 띄었다. 포레스터 부인은 숨이 탁 막혀 친구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어쩜, 어쩜 좋아. 마틸드, 내 목걸이는 가짜였어. 기껏해야 500프랑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었다고. 어떠셨나요? 외모와 사회적 지위에 대한 루아젤 부인의 집착이 어떻게 그녀의 몰락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현재 우리의 삶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씁쓸한 마음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결국 부와 행복에 대한 환상으로 그녀에게는 고난과 비참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서 찾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